얘 뭘까? 목은 키스 받은 남자죠. 귀엽네. 귀여우면 가져야지. 이 자식 봐라. 불이야 꼼수로 싸운 일이가 뭐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? 그렇다고 2위를 하고 싶진 않나요? 저희 바로에서 함께 일할 생각이 없는가 묻는 겁니다. 유니콘에서 일하고 싶어요. 데타민 서비스 전략 본부장은? 거기에 제 삶이 있거든요. 배고 조치합니다. 나 당신을 동경했고 당신처럼 되고 싶어 한 적이 있었는데. 그럼 나처럼 됐어야지. 제 스스로 퇴사합니다. 저 바로로 가겠습니다. 제 스스로 퇴사합니다. 제 스스로 퇴사합니다.